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꽃이 핀 상태고 이제 꽃이 좀 몽올이 약간 좀 들핀 상태 아 그거는 안에 칼을 약간 약간 눕혀서 하면 됩니다. 그것도 한 송이만 좀 들핀 거 좀 보여드릴테니깐 벌써 두 명의 연판을 지켜주셨는데요. 이러면 꽃밭 되겠습니다. 꽃밭은 양이도 누구야? 저 최종이에요. 공중변 암 말기야죠. 암 말기래. 너는 암이래. 쌍이 연 꽃. 쌍이 연 꽃. 쌍이 연 꽃. 쌍이 연 꽃. 아 저 쌀어만들. 선생님 기분 풀렸어요. 추웠어. 야 그 당근으로 용. 당근은 제 기간 또 갈리나요. 꼭 또 갈리나요. 어디와. 아. 가는 사람은. 가는 사람은. 가는 사람은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. 여기 나가서 곧. 일주일에. 여기. 여기. 하얘. 하얘. 아오. 맛있는 거 많이 생겼어. 이하예요. 매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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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같이 껴. 혼자 온 거예요. 잘 찍었어요. 지금. 이름이 뭐냐. 미리 주문 거야. 현실으로 왔어. 매니아. 매니아. 너는 1년 만에 졸업한다. 하하하하. 천재예요? 영재예요? 하하하하. 형님. 형님. 영재라. 천재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ift. 형님. 천재. . 지금. 하하하. vä Sweat. 은혜 courtesy. 에? 합 lens. 하하하. 우리 교수님 민감사. 꼭 하나만 깎긴 했는데 3개나 깍는데 세개. 하하하하. 이거는 봉어리. 봉어리. 목우리 뭐가 더 어려워요? 한편 게 어렵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조재객 스승님의 무조건을 보시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문제 내겠습니다 요 꼽할 때까지 우산 속의 새 여자를 열자로 만드십시오 우산 속의 새 여자요? 예 열자로 말이 되겠고 우산 속의 새 여자 재미없었어 재미없었어? 누구야? 누구야? 왜 썰렁해? 용은 용으로 만듭니다 대신 당근으로 꽃을 파면 색수를 안입혀야 되겠지 네 똑같은 거 anderen 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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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